Hello, 1, 2, 3 Namaste, 인도라이프 Namaste, 디디바이아 이번 2월 16일은 인도축제 중 하나인 사라스와티 축제였답니다. 사라스와티 축제는 판참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사라스와티 여신은 생일을 축하하는 축제랍니다. 오늘은 친한 인도 디디인 M. 디디의 집에서 가정에서 하는 푸자를 보고 마을단지 내에서 하는 공동야외 푸자를 보러 가기로 했어요. 과일을 깨끗이 씻어 올려두고 공채가 볼펜을 올리고 푸자를 시작했어요. 푸자를 마치고 제 이마에 티카와 결혼한 여성을 표시하는 신두를 묻혀두었답니다. M. 디디의 집에서 푸자를 마치고 밖으로 나오니 한창 푸자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판참이는 학생들을 위한 축제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사라스와티 여신이 음악과 지식을 관장하는 언어의 여신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푸자 때 공채가 펜을 같이 올린다고 해요. 여신상의 얼굴은 푸자 시작 전까지 가려두고 푸자 중간에 공개했어요. 한 바야께서 푸자 중간에 꽃잎들을 주고 가셨어요. 이 꽃잎은 나중에 다시 모아갔어요. 화로에 무언가를 태우고 탈리에 불을 올려 제사를 지냈어요. 마지막 푸자로 약간의 돈을 내고 손을 불에 갖다 대고 열기를 머리부터 뒷목까지 쓸어주었어요. 모든 행사가 끝나고 손목에 실을 감아주고 여러 과일이 섞인 디저트를 주었답니다. 그날 저녁 신나는 노래소리가 계속되었답니다. 사라스와티 축제는 총 2박 3일 정도로 하고 마지막 날에는 사라스와티 여신상을 강으로 떠나보내는 것으로 마무리된다고 해요. 사라스와티 여신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브런치에서 확인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려요. 안녕! 안녕